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힐러리가 올라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상당히 격전이다. 7개 주 경합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오후에 당선이 결정났죠. 실질이요. 특히 7개 경합주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 이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녁 늦게 가서 민주당의 헤리스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미국 민주당은 이제 폭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후보, 기력이 없는 바이든 후보를 내세워서 간신히 이겼었는데 안티 트럼프를 이긴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키워내지도 못하고 또 바이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부통령이었던 헤리스, 커몰라 헤리스를 내세웠지만 커몰라 헤리스는 사실상 별 커리어도 없었고 카리스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특히 유색인종의 여성에다가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이죠. 헤리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해낼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 흑인들도 오히려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여러분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유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더 강한 미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오직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더 정확한 용어는 Only America, 오직 미국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국제경찰이다, 국제전쟁에 뛰어든다, 국제무역이라든가 교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다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공약이라든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랑이 전 세계가 미친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예고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서민층이라든가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 경제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운 것은 오직 미국만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 경제난을 해결하겠다고,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당선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이라든가 오크나이아 전쟁에 사실상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끝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어서 별 능력도 잘 안 보이고 커리어도 없고 이런 헤리스 후보를 안티 트럼프에 의존한 헤리스 후보가 아주 이런 참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또 공화당까지, 상원까지 그동안의 하원이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했었는데 다수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명실공의 트럼프 시대가 4년 동안 열릴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더 이상 못하죠. 전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니까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트럼프는 아주 대단한 조치들과 과감한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1기 트럼프 때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걸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볼턴 국무장관 때문에 못 받았다. 강경파, 매파 볼턴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김정은과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나중에 상당히 후회하는 말도 많이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남은 4년 동안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죠. 심하게 의하면 장사꾼인데요. 장사꾼의 기질을 발휘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관세 부과 조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을 고립화시킨 것은 아마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할 것 같은데 중국의 60%의 관세를 물리겠다. 다른 나라도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까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과중한 관세를 물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죠. 아마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보이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진출해 있는데 보조건 문제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한국의 대기업들, 진출한 대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형국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공언했죠. 자신은 푸틴의 친구다. 그래서 유럽의 반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직 전렌스키만 더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휴전하기 원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여론도 우크라이나 전의 무기를 공급하면서 달러를 소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많이 비난했고 이 전쟁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여인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현재의 영토를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양보해라. 그래서 종용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아마 휴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 지금 4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중동전쟁도 아마 트럼프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네타냐오는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도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 이쪽의 하마스와의 전쟁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트럼프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유럽과의 관계도 많이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안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고립화하는 전략.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중국 고립화 전략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러시아 막다가 이렇게 되고 중국 막다가 이렇게 되고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윤석열이가 큰형님 모시듯이 돌격대장은 안 했다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마저 맺어냈지 않았다 그러면 바이든 외교 정책은 빵입니다. 빵체로. 그러나 트럼프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난 7월에 김정은과의 과거 얘기를 발언했었죠. 그래서 김정은과 잘 지냈다. 야구 경기 보러 가자고 했다. 트럼프가 강시에 매파했던 볼턴 국무장관에 대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내세웠었는데 잘만 했으면 그때 노벨표가 항상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재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4년 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달라졌죠.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그래서 핵 군축 협상을 벌이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핵의 머니를 트럼프 미국이 가져가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제2의 트럼프 미국의 핵의 머니를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실제로 일본에서도 보수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는 아니죠. 보수당이 세색을 얻으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응원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시다와 같은 바이든 기시다와 같은 찰떡 공합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입장에 봤을 때는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팽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아마 졸로 볼 것입니다. 바이든의 똘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당히 의연한 정치인들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그래야지 딜이 되니까. 윤석열은 어제 축하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 멘붕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큰 형님, 작은 형님 다 잃어버린 윤석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내에서도 탄핵 위협에 몰려 있습니다. 탄핵 소축.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국내에서의 10% 지지율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국내의 극우 세력들. 그리고 TK, 이쪽이었는데 TK도 18%의 지지율이 나왔죠. 지난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지금 극우파 세력도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영부인파, 한동음파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뒷배였는데 커다란 뒷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거기에 파병 나가 있는 북한군, 거기서 남북 대리전을 일으켜서 한반도로 그걸 끌고 오겠다 하는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려서 자신들의 정권을 영구 집권하겠다는 커다란 카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설이고 저의 예상입니다만 트럼프가 또 헛가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워낙 대선 기간 중안에 또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에게 사면 추가 형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하면요.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뒷배가 미국이었던 윤석열은 정권 변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을 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만나서 사퇴를 종용하게 됩니다. 79년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카타 행정부하고 박정희 정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박정희가 또 핵 개발을 하겠다. 박동선 사건도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을 때 그때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해결을 하면서 박정희를 버려라 이런 해결을 합니다. 그 국제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희는 내부의 균열 속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의 대통령 노릇을 했던 사람들마저 일했는데 국내에서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트럼프는 윤석열을 졸로 알로 보게 되는 한국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조중동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주류 세력이 윤석열을 버리기에 나설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카드를 세우자. 특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해결되어야겠죠. 반면에 윤석열은 다시 또 큰형님 모시듯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알뜰하게 모시려고 하겠죠. 달려가려고 하겠죠. 어떤 분이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과연 멜라니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설 수 있을까? 둘이서 악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을 하고 교신을 하고 편지를 받을 때 윤석열은 완전히 팽댕하고 통미복남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런 속에서 한국의 보수층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미국 경제도 어렵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더하죠.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자영업자 6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2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표 좀 보여주십시오. 나홀로 자영업자가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요. 430만 6천 명. 그나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 명입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혼자 하는 겁니다. 1인 노동자나 마찬가지죠.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특히 국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년 같지 않다. 전기료, 가스료 다 올라버렸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영업자 선문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저 명태균, 김건희, 해외여행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과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10시에 하는 거. 윤석열 기자회견. 왜 갑자기 당겼을까요? 원래는 10월, 11월 중순경에 한다고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에 한다든가요. 그리고 내일 명태균이가 8일 날 검찰에 출동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밀당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과 명태균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미국 대선은 이길 줄 알았겠죠. 누가요? 선택한 것 같고 8일 날 검찰에 명태균이 출동한다. 가만 보니까 민주당에서 녹취록 육성이죠. 윤석열이랑 김건희 육성 녹취록이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사태를 털고 가자. 창원지검에서 자기의 친윤지검장이 잘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아마 뻔할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무슨 국민과의 대화다. 기자회견이다 해놓고서 자기 혼자 그냥 떠들어 대는 거. 혼자서 떠드는 떠들이쇼. 떠돌이. 떠드는 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요. 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안보실에서 얘기하는 거. 계속해서 자화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가 좋다.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특히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가서도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면 사과는 개뿔. 사과도 제대로 안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검찰 수사 또 얘기할 겁니다. 무혐의 처분 받지 않았냐. 기다려라 국민들아. 간단한 유감평행 정도 할까요? 글쎄. 박절하지 못해서 그 얘기 또 하겠죠. 끝장토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치 보는 대통령실 기자들과 무슨 끝장토론을 하겠습니까? 대국민이 연극을 하겠죠. 대통령실 기자들과. 대통령실 기자들 전번에 삼겹살 잘 고소 먹였잖아요. 그리고 해외연습도 많이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MBC나 이쪽의 신문 기자들은 한 번 정도 시켜줄래나. 조중동과 기타 등등의 기자들이 계속 돌아오면서 자화자천의 질문을 유도하겠죠. 하여튼 이것만은 자신 있는 모양이 여러 사람 모아놓고 자기 혼자 떠드는 건 자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여러분 너무 10시에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결국 이 얘기는 명태균과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사태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될 것 같다.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거기에 있는 공범들만 구속 기소하고 재판 맡고 김건휘는 쏙 빠져나왔잖아요. 마찬가지다. 아마 꼬리짜리기만 하고 명태균과 김영선 둘만 기소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문은 흐지부지 흐지부지 아무 관계없는 것.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천 개입하고 여론 조작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동거를 했다. 반띵했다. 그거 지네들끼리 했는데 뭔 상관이에요? 물론 그것도 법률 위반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공천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국정론단을 어떻게 했는지 창원의 산단, 그 문제는 어떻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 윤석열이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마구 검찰개혁을 공격한 검사입니다. 정유미 검사장, 창원지검장, 윤석열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맡겨놓으면 된다. 뭐 그런 판단을 했겠죠. 사실상 이 명태균 사건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다음에도 9개월 지나서도 수사를 안 하다가 인재 착수했습니다. 결국 명태균의 휴대폰도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증거인멸하라 그런 거죠. 세대나 했나요? 여러 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들 생각에는 이미 명태균과 혐의 축소하는 조건 뭐 그래, 잘하면 기소유예, 잘못되면 집행유예 뭐 그런 거로 빼줄게. 그 대신 너 추가 폭로하지 마. 너 추가 폭로하면 그거 없어. 그러한 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현지와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학가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한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데요. 인천대학 교수들 그리고 전남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서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대 교수들은. 그리고 윤석열을 국정파탄 책임자 특검을 시행해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들이. 국립대학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죠. 윤석열과 집권세력이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했습니다. 교수들도 길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인천대 교수들도 국립대학인데요. 윤석열, 하야축구, 시국선언을 했죠. 그리고 거짓말과 교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게 재미있습니다. 국민 어퍼권 막기 전에 내려와라. 이게 인천대학 교수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울증과 정치 혐오로 신음하고 있다. 이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치 혐오. 열심히 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물가는 오류죠. 은행빚은 갚아야 되죠. 은행이자는 올라가죠. 그리고 한 꼬라지는 그렇죠.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정치 혐오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이 시작했죠. 그리고 숙명여대, 한양대학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 인천대학 그리고 부산의 경남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대, 동화대, 차원대 교수들 시국선언 추안을 작성해서 이제 돌립니다. 이메일로 쫙 돌리거든요. 그럼 서명합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 분명히 맹탕인데 이거 끝나오면 바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참담한 상황이다. 총체적 난관이다. 그리고 아마 연구자들까지 합세해서 1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천대 교수노동조합도 윤정권 말기적 호수피스 단계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태진 국민투표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7개 대학. 부산대, 부경대, 신라대, 부산외대, 동의대, 부산카톨릭대학에서 교정에서 국민투표, 태진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태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당국들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유신시대예요. 지금이 독재시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못 막을 겁니다. 지난 4.19 때도 일요일 날 학생들이 정치집회에 참여하려는 거 붕괴해서 대구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그것도 투표인데 이걸 막고 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태진 국민투표 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부산외대, 동의대, 부산카톨릭대, 경성대, 동소대, 동명대 이것이 바로 찬성에 올라가 있던 사실입니다. 대학교수들 시국수들은 전국 대학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연합적 성적으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도 계속해서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방에서 시작한 윤석열의 탄핵 물결은 이 퇴진 물결은 수도권으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